YMCA는 전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 공동체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주 YMCA 창립총회 및 인준식이 지난 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양주 YMCA 창립총회 및 인준식에는 양주 YMCA 회원과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양주 YMCA 이사장 선출을 위한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이어 진행된 인준식에는 인준패와 YMCA 회기 전달 그리고 창립에 이바지한 회원들에게 감사패 전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로 선출된 과기수 이사장은 창립사를 통해 양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생명, 평화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주시민사회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꿈을 위한 비전선언문 낭독이 이어져 양주 YMCA의 활동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체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양주 YMCA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양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길 기대합니다.